반갑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 알다시피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우리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인 노릇하기가 힘든 것입니까? 8년 전 우리 국민은 엄동서란의 거리에서 촛불을 밝혔습니다. 제발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뒤 이 더운 날씨에 이 거리에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도 요구는 같습니다. 제발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게 해달라, 대한민국에서 국민 노릇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 독재가 무엇입니까?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고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독재입니다. 권력자가 민심을 외면하고 자기 자신과 측근만 챙기는 것이 독재입니다. 총칼만 휘두르지 않았지 윤석열 정권이 하는 일이 바로 독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무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검찰 출신, 술친구, 극우 인사들만 주의에 둡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자리를 나누고 국정을 운영합니다. 잘 안되면 그냥 없던 일로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국정이 장단입니까? 국민이 항의를 하면 입을 틀어막습니다. 수사하고, 압수하고, 수색하고, 체포하고, 구속합니다. 새해병특검법, 대다시 국민들이 수용하려고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어이없이 숨져야 했는지, 누가 책임자인지, 누가 수사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갔는지, 진상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간단하고 단순한 요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지난 7월 13일, 해병대 수사 결과 보고를 받고 경로한 후, 무슨 말을 했습니까?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인과 자신이, 그리고 본인과 자신의 핵심 측근들이 수사를 받을까봐 겁난 것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감히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너무너무 비겁합니다. 너무너무 약삼합니다. 거부권만 벌서 열 번째입니다. 1년에 5건, 빈도수로는 역대 대통령 1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1등한 것 자랑스럽습니까? 윤석열 정권 하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와 민주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폭정만 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국민의 인내심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에게도 촉구합니다. 독재자의 길로 가고 있는 대통령을 멈춰 세우라.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최해병 특검별 재우결에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귀하들은 8년 전 겪었던 일을 다시 겪을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거부하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다.